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궁금함을 갖고 계시는 정당투표 정당투표는 이렇게 길었죠 그래서 누구도 정당투표에 손을 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정말 정당투표가 한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전문처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며칠 작업하셨죠? 네 원래 집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너무 사안이 급했기 때문에 며칠 머물면서 계속 그럼 지금은 정당투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최종은 아니시죠? 네 이게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한국 국민들 중에 이걸 분석하겠다고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끝내놓고 보니까 저도 이거 엄청난 양의 분량이더라고요 데이터 분량으로 보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비례대표에 대한 분석 정당투표에 대한 분석 그게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역구는 이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정당투표 같은 경우는 가장 이번에 많은 데가 미래한국당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잠정적으로 간략하게라도 보시는 분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 분석 결론이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작이 있었다 입니다 조작이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이제 조작의 개입 정도가 상중하 혹은 강약 이렇게 하면 대충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중하라면 예를 들면 20대 총선에서도 약간의 조작이 한 적이 보이는데 그건 하 정도라면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에 지역구는 중이었다 국민들이 뭔가 이상하다 는 거였는데 전문가들이 찾으면 힘들게 찾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비례대표는요 이 조작의 그 정도와 그 난이도가 상이었습니다 상 3 이거는 그 조작 퍼센트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네네 어떻게 그러면 이 지역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과감하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걸 분석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아마 추측했나 봅니다 아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이제 무슨 뭐 미래 한국당이라든지 자유기업통일당이라든지 자유기독통일당이라든지 새벽당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공화당 이런 데도 이제 재검표를 요구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정당 제도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작은 군소정당들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군소정당들의 표를 조작한다거나 이거는 대형정당들의 표를 조작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단 3%라도 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각각의 다른 국민성의 국민들의 정책 제안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건드리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좀 확실하게 이제 그런 조작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 또 이제 본격적인 강론 들어가기 전에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 비례대표 표는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길잖아요 조작을 해도 적당하게 어느 선에서 할 때인데 기니까 어렵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선입견이 그게 무참하게 깨지면서 동시에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한꺼번에 뭉쳐지면서 다행히도 다행히도 한 방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가 지역 대표에 대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에 대한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들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린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따가 또 설명이 되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잡아낼지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가정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고만 요청드리는 것뿐이지 절대 이게 100%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확실한 여러분들 항상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 결론 가상 시나리오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런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100%는 없습니다 확률적인 그런 문제를 다룹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비례대표 조작에 대한 부분을 이게 원재료입니까? 네 제가 지금 이걸 데이터를 잘못 연 게 아닙니다 대책이 없네 데이터를 잘못 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분석을 했거든요 보면 깨알 같은 게 다 글자들입니다 숫자들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하면 이쪽이 정당들의 수치들이거든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당입니다 가로는 정당 세로는 지역구 66개 그럼 66개 곱하기 253개의 일종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정당에서 이게 분석을 해내야 되니까 분석은 당연히 예전 지역구에서 오류를 찾아냈던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전과 당일과 둘 합찬 최종 그 세 가지로 사전과 당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 똑같습니다 격차나 차이이꼴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 당일은 고정이라고 놓고 사전을 조작을 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출발하셨네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좋네요 근데 여기 이 엑셀 파일은 모든 국민이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개돼 있습니다 여기 지역 선거구가 있고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손본이고 이게 지역 이게 이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선거구고 그 다음에 사전 득표 수고 이건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모든 정당으로 다 합친 것 이게 사전이 이게 종로구에서 받은 전체 투표율입니까 비례대표를 찍은 사전투표 당일 투표 그 다음 두 개를 합친 최종 그 다음 민생당 사전당일 미래한국당 최종하고 사전당일 최종 더불어시민당 사전당일 최종 이렇게 각 정당이 3개 정도의 칼럼을 갖고 있네요 그런 식으로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66개의 정당이 있고 지역구는 253개고 이런 전체 매트릭스를 갖고 분석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들어갔냐면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처음에 사전과 당일 차이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냐면요 요거를 잠깐만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중간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일단 이게 첫 단계였습니다 예 첫 단계는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사전당일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 사전투표가 좀 적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실 저는 크게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뭐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이 집 차이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공화당은 왜 저렇게 잠시만 마이너스가 크네요 빼기가 네 그 뒤로 가면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사실 이것도 크기죠 크죠 아주 크네요 지역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100%라고 또 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지역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뭐 마이너스 36, 40, 마이너스 38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제가 직관적으로 볼 때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다 빼기네요 아 네네 그 이야기는 당일보다도 사전이 더 작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오차를 줄이고자 저기 좀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뭐지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더해진 지역도 있고 이제 뭐 상당히 빠진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지역마다 너무 심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심한 것 때문에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역적인 어떤 일부로 오차를 두지 않았나 라는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워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적으로 일부러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사전과 당일 차이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뒀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보전값을 넣은 겁니다 지금 보전값을 넣은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보전값을 넣어서 만든 원자료에다가 바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계산한 것이 이게 붉은색이나 푸른색이다 네 붉은색은 마이너스 푸른색은 플러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프가 거의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아주 아까보다는 더 예쁘게 나옵니다 아까도 이상했는데 아까도 분명히 이상했죠 마이너스 50% 이거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은 더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조작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작한 흔적이라는 이야기는 일정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다 분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전과 당일이 비슷한 게 아까 예전 지역구 설명할 때도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틀릴 수는 있는데 각 정당마다 특정한 비율로 전국이 똑같이 이렇게 일정한 차이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대개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는 대개 1%나 2% 혹은 그 이하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그런데 지금 조슈아 님이 지적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보정을 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정당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화당처럼 야당이죠 야당 같은 경우는 격차가 벌써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비해서 당일이 사전이 아주 낮습니다 당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당일에 비해서 사전이 낮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아주 낮은 겁니다 빨간 게 까먹은 문제 또 큰 거죠 27% 이 정도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상당히 의심할 만한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의 아주 중요한 당인 미래통합당의 자매전당인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도 좀 작지만 네 이게 10% 내외로 기록합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그런데 이게 지금 득표율로 봤을 때 작은 건데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 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큰 비례대표 의원 수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죠 네 이런 걸 제가 의심하게 되거든요 전국 직업구 253개에서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는데 사전 득표율에 비해서는 실력을 발휘 못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통계적인 관점입니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딱 보니까 제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게 이런 통계가 발생할 수 있냐 이야기죠 한번 쫙 내려보시죠 이게 조금만 네 전국의 253군데 가운데 모든 곳에서 야당인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두가 다 당일 득표율보다도 사전 득표율이 낮을 수 있냐 이야기죠 그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의 253성분의 1 정도로 수조원 분의 1 확률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딱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또 이건 희한한데 이건 여당입니다 네 더불어 시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다 플러스를 기록하냐 이야기죠 이 용의가 이게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15% 15% 17% 희한하네요 이게 큰 겁니다 정말 네 그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한번 가보실려면 옆으로 가면 이제 우리 저기 소수 여기 한번 써보시죠 이제 민중당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댄 것 같네요 네 이걸 보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손을 안 댄 겁니다 네 민중당 같은 경우는 지역 편차도 크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통계거든요 네 이게 진짜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에는 당일 득표율을 대비해가지고 사전 득표율이 낮고 여기는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이 높고 들쭉날쭉 들쭉날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분포죠 이게 조작을 안 한 명확히 조작을 안 한 일반적인 통계 그래프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로 따지면 20대 총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야 참 큰일이네 큰일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닌 거에요 이게 눈먼 장님들은 볼 수가 없는데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금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이게 정상이고 우리 공화당을 미우니까 좀 빼고 그 다음 여기에 또 좋은 더불어 시민당은 더해주고 네 더불어 시민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조금 더 가보시죠 다른 또 특색이 있는 데가 있는지 자유기독통일당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죠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억수로 많이 밀어줬네요 네 억수로 밀었습니다 네 경상도말로 억수로 많이 밀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33, 28, 32, 30, 28 여러분 이 숫자라는 것은 열린민주당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획득한 당일 득표율 보다도 항상 사전 득표율이 높았던 겁니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보다 항상 높았고 이게 253개의 전국 지역구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심히 의심스럽다 정도가 아니고 극히 의심스럽다 이게 극히 어려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희한한 게 여당이 만든 위성장당은 다 이렇게 푸른색이고 두 개입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야당이 되면 다 이렇게 붉은색인데 그 중에 특히 미운 야당은 더 이렇게 굵직하게 되는지 우리 공화당 한번 좀 가보시죠 시민당 시민당은 항상 푸른색 그러니까 더불어 시민당보다도 열린 우리 당을 더 많이 밀어준 것 같네요 네 공화당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를 보고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참고할 만한 것이 이런 건데요 이거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평균은 오차범윈으로 정상인데 결정날 쪽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정상인데 왜 이런 특이한 형상을 보이냐면 득표수가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너무 적으니까 약간의 표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퍼센트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분의 수가 작으니까 네 네 하나의 극단값이 나오면 그냥 전체를 올려버리구나 네 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주로 보는 게 이 위에 있는 전체 합계가 0에 수렴하면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기업통일당도 되게 많이 뺏겼네요 네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1 여러분 이 숫자는 당일 자유기독자유통일당이 이 일본 지역구에서 당일 득표율보다 항상 사전 득표율이 작은 겁니다 그것도 무려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1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아 예 이거 정말 마이너스 3 이건 너무 심합니다 이거 보니까 심각하죠 미움 지수하고 비싸네요 네 이거 정말 여러분들 이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너무 표를 많이 뺏겼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게 격차 차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래서 사전 득표율이 이렇게 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또 넘어가 보시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핍박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다른 데는 대부분 또 한 당이 뭐 특이한 건 없고요 또 세백당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대한당 같은 경우도요 어쨌든 좀 이제 득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세백당 세백당도 미움을 많이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가 이제 세백당입니다 네 이 수치라는 것은 세백당에서도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크다는 것은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현재하게 낮다는 거거든요 네 네 마이너스 48.19 마이너스 45.93 마이너스 53.15 마이너스 39.83 이렇게 가장 큰 데가 자유기독통일당하고 그 다음에 세백당하고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세백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사전에는 가지 말고 모조리 다 당일에 갔다는 이상한 딱 이정당만 뭐 그런 이상한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 무슨 이게 이것만 봐도 의심이 그냥 그냥 의심은 안 끝나는데 아 네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사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럼 이게 조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3%를 넘어서 후보를 배출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런 작은 정당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이런 작은 정당들은 이 선거 자금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선거 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을 경우에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하는 것에 상당히 모든 혈안을 이제 집중을 하거든요 모든 이제 그 열정을 집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보 한 명을 배출하면 선거에 들어간 그 비용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한 명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정말 사활에 걸린 문제인데 이 조작이 만약에 조작이 되지 않고 실제로 개편을 했을 경우에 그 표가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표로 조작이 조작된 걸 밝혔더니 넘어섰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본바로 이야기하면 네 제가 이제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네 네 여당은 다 사전 득표율이 현재하게 높고 여당이 세운 위성정당은 네 그 다음에 야당의 성이 있는 위성정당 가운데서도 상당히 요주의인 자유기독통일당이라든지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세백당이라든지 미래한국당은 상당히 당일투표율이 사전 득표율이 훨씬 커가지고 네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조작의 친구가 상당히 농후하다 네 네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가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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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